안녕하세요 트레이너제 입니다 오늘은 산스장으로 운동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 영상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하체랑 어깨 운동을 다 해보았습니다 센터에서 주로 머신을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 산스장에서는 복합관절 운동인 프리웨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역시 많은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칼로리 소모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트레이너제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하체랑 어깨 운동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체랑 어깨 운동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체랑 어깨 운동을 많이 해보았습니다